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프로 배우리 입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은 세컨샷을 그린에 딱 올리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은데요 자주 어프로치를 하는 만큼 어프로치의 성공 실패의 유무는 스코어에 굉장히 지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어프로치를 가장 손쉽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프로치를 잘하는 가장 쉬운 방법 딱 하나만 우리가 어프로치를 할 때 다양한 거리를 연습을 하고 다양한 클럽으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거리 오직 한 클럽만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한 가지 거리 한 가지 클럽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중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클럽으로 한 거리를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당연히 자신감도 올라가고 그것에 대한 믿음도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프로치를 실수할 때 대부분 보면은 치기 전부터 아 이거 좀 뒷당나면 어떡하지? 탑볼나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치기 때문에 대형 실수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치기 전에 불안함인 만큼 나는 이건 공은 맞추지 나 이렇게 치면 딱 이 거리가 가 이건 내가 잘해 라는 기준 하나만 있다면 어떨까요? 사실 그 기준 하나만 있더라도 웬만한 어프로치는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응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습량은 그만큼 미치지 못하고 다양한 거리는 연습을 해버리고 그러니 뭔가 명확한 기준 하나를 잡을 수 없는 거죠 마치 김밥천국 같이 다양한 메뉴만 있지 그 어느 것 하나 대표적인 메뉴를 내놓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저도 어프로치의 90% 이상은 이 58도 웨지 하나로 합니다 이 58도 웨지 하나로도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공을 오른쪽에 두고 조금은 낮고 빠르게 가는 좀 많이 굴러가는 어프로치도 가능하고 노말 샷이죠 굴리거나 띄우지 않는 그냥 58도 각 그대로 맞추는 중간탄도의 샷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027을 바꾸고 어드레스 포지션을 낮춰서 이렇게 높이 띄우는 샷도 가능한데요 이 웨지 하나로도 이 세 가지 샷에 응용이 가능하지만 사실 이것을 세분화시키면 더 많은 샷들도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한 가지 클럽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샷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이런 다양한 샷을 응용하기 이전에 정확한 기준 딱 하나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평상시에 연습장을 인도어를 많이 가는 골퍼분들이라면 인도어에 갔을 때 보이는 첫 번째 목표 그게 팻말일 수도 있고 공을 집어넣는 이런 바구니일 수도 있고 뭐 거리 표시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가장 첫 번째에 있는 목표를 거리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로 삼고 그 거리만 추구장창 치는 거예요 뭘로? 내가 가장 자신 있는 클럽 하나로요 그 거리는 어떤 프로가 와도 야 이거는 내가 프로보다도 잘하지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어를 자주 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실내 연습장이나 스튜디오에서 연습을 하는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웬만하면 카메라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내가 치면 스윙 크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내 연습장이나 스튜디오에서 연습을 하는 골퍼들이라면 이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되는 높이 이 1번 라인 한 가지만 파세요 이 높이로 들어서 치면 대략 한 15미터 언저리 쯤 가게 되는데 그 거리 하나만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린 주변에서 다양한 어프로치를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할 때 이 1번 라인을 들어서 치게 되면 지금처럼 이 1번 라인을 정확히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1번 라인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의 1번 라인을 들었지만 보통은 이렇게 더 많이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내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거리감이 달라졌을 때 빨리 해결책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거나 수요해서 연습을 하는 골퍼들은 이 높이를 정확히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이 높이죠 이렇게요 이 높이를 정확히 지키는 연습을 해서 딱 한 가지 거리만 연습을 해놓으면 아주 손쉽게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몇 가지 못할 것 같은데 거리가 달라지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골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 한 가지 기준으로 몇 가지를 응용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58도 하나의 웹지로 편하게 쳤을 때 15m가 간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15m 거리를 띄우지도 않고 굴리지도 않는 그냥 평범한 어프로치라고 가정을 하면 그 기준 하나 그리고 공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낮고 빠르게 가는 공 두 개 공 위치를 왼쪽으로 옮겨서 조금 높게 띄우고 천천히 공이 가는 런이 좀 적은 어프로치 세 개죠 벌써 같은 클럽으로도 이 세 개의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8도 웹지가 아니라 만약에 클럽을 52도로 바꾸게 되면 혹은 피칭으로 바꾸게 되면 이것만 예를 들어도 벌써 이렇게 다섯 가지가 돼요 근데 이 다섯 가지만 응용이 가능하냐 사실 러닝 어프로치를 한 7번 하향까지도 하니까 9번, 8번, 7번 하면 벌써 8개 이상 되고 여기에서 공을 더 부드럽게 칠 건지 세게 칠 건지 공을 조금 띄울 건지 많이 띄울 건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세분화 시켜서 응용을 하다 보면 수십 가지가 응용이 가능해집니다 딱 한 가지 기준만 있더라도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이놈의 기준 딱 하나가 없어 가지고 맨날 온탕냉탕 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프로치가 거리감이 없고 정확히 맞지 않을까봐 고민을 하는 골퍼라면 딱 이 하나의 클럽으로 한 가지 거리 한 거리만 죽어라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좋은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너무 다양하게 응용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 거리부터 정확하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는 딱 한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어신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으실 수 있는 골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 배우리 프로였습니다 배우리 프로 고맙습니다 대 algumas 정곱 보내세요 마imat 빠땀